안녕하세요! 스윗씨입니다! 네 일단 저희가 컴백해서 정의 오늘 왔는데요 단체로 나와서 앨범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에 대한 TMI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간 것 같습니다 스윗들 제발 밥 좀 드세요! 밥! 밥! 스윗! 그리고 제발 잠 좀 자요! 잠! 스윗! 그렇게 응원을 잘하면 어떡한 거야? 다 잘하면 어떡해! 스윗! 그만 사랑스러워! 스윗! 자신감 좀 가져! 스윗! 다른 사람 보지와! 윤! 무슨 노래야? 짜릿하게 턱 쏘는 투명한 놀이사이 이게 연습이라니! 이러고 싶어! 윤! 빙글빙 빙글빙 안 들리고 싶어 해! 와.. 생각 안 난다! 스윗! 아! This is not a show! This is not a game! 아이사! 다시 하나 둘 셋! 아이사! 아이사! This is not a game! This is not a show! 맞습니다! 안 들렸어! 진짜? 아이사! 수민! 수민! 아! 이거 왜 몰라요! 제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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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잘 있었어? 자! 잘못만 다 해도 괜찮아! 아! 잘못일까요? 잘 못 봤어! 잘 못 봤어! 아! 그러니까 내 잘못이냐 아니면 잘 못 봤다! 이러면! 잘 못 봤다! 아! 수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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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봤다! 수민! 얘네 이해 못 못 봤어! 아! 아! 이게 잘 못 본 거야! 잘 못 본 거야! 잘 못 본 거야! 사람을 잘 못 본 거야! 저 내 뜻인다! 몰랐다! 저도 몰랐어! This is not a game! Q! Q! 제은! 너무 쉽다! 어! 한 번! 하나 둘 셋! 제은! 시윤! 자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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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료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! 자윤! 맞습니다! 자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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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은! 아! 내 파트다! 다 머리 고파 너의 사랑을 쏟아니 사라져도 사라져도 도 머리 고파 너의 사랑을 쏟아니 너 머리에 맞습니다! 와! 맞다! 자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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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있구나! 아! 이거 붙여야겠다! 야! 야! 이거 붙여야겠다! 앵꼬! 아! 자윤! 오! 상큼해! 이거 양손에 들어주세요! 아! 네! 한손 씨! 욕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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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키가 왜 이렇게 크니? 몰라! 설골비! 안녕! 나한테 잠 보고 있어서 모르겠어 괜찮아? 야! 뭐 했어? 강아지한테 망가시였어! 어! 이거 예쁘다! 반짝반짝 씨우씨스컵! 나 이거까지만 붙여주고 싶어! 아 너무 많이! 와! 우와! 근데 이거 하트 진짜 예뻐요! 뭐예요? 진짜? 뭐야! 오! 버블이다 버블! 약간 젤리 같은 느낌! 네 맞아요! 한 번만! 한 번만! 그걸 보시겠어요? 네! 뒤에 있어요. 뒤에 그걸 넣어서. 끝! 어? 괜찮지? 수영 같다. 지금 문제집 마시고 있는 거야. 아, 그걸 맛있다. 블루랭네이드 마시고 있는 거야. 어쩐지. 제휘야, 귀 좀 열어. 귀 좀 열어. 귀 좀 열어. 닭볼집을 열어.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? 맞아. 감사합니다. 장혜야 핸드폰 챙겼어? 너희들 챙겼니? 아, 장혜야. 밥 먹었어? 너, 너 밥 먹었니? 먹었어? 잔소리 할 때 뭐 했지, 잔소리? 블루랭에서 봐봐. 유연아! 유연아, 유연아, 유연아. 유연아, 유연아. 유연아, 유연아. 유연아, 머리 좀 잘라라. 언니들 말해주고 듣지도 않을까? 머리 좀 잘라. 그만 예뻐. 말 좀 들어. 핸드폰 좀 그만해. 너, 너 잔소리, 핸드폰 좀 그만해. 안녕. 안녕. 잔소리.